안녕하세요. 네, 오늘은 주식시장에서 주식의 가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시가부터 시작해서 하종가까지 한번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. 자, 일단 이 주식시간이 평일날 열리죠. 그럼 그 평일날 열리는 주식시장의 정규장은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 30분, 15시 30분까지입니다.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규장이면 선생님 비정규장도 있나요? 있습니다. 이 정규장 앞뒤로 열리는 시간이 있는데 그건 다음에 보도록 하고요. 아무튼 9시부터 3시 반까지 주식시장이 열리는데 좀 재밌는 건 수능날 있죠? 수능날은 1시간씩 늦춰져요. 그래서 10시부터 4시 반까지 합니다. 그래서 우리가 시가라는 거는, 시가는 처음에 9시에 시작할 때의 가격을 우리가 시가라고 하고요. 그 다음에 3시 반에 딱 끝나는 시간에 주식 가격을 우리가 종가라고 합니다. 시가와 종가예요. 그리고 고가와 저가가 있는데요. 그 고가는 당일 장 중에서 가장 높았던 가격을 우리가 고가라고 하고요. 그리고 저가는 당일 장 중에서 가장 낮았던 가격을 의미합니다.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. 처음에 9시에 열어가지고 3시 반까지 하는데 처음에 1,000원으로 시작했다고 쳐봐요. 근데 주식 이게 주식 가격인데 시간이 쭉 흘러가면서 이렇게 됐어. 그날 하루에 그 주가가요. 그러면 지금 1,000원에서 1,000원의 시가로 시작해서 900원의 종가로 끝났을 때 가장 그날 중에 낮았던 가격이 700원이었잖아요. 그래서 이거를 저가라고 하고 그날 가장 높았던 가격이 1,200원이니까 이건 고가로 하고요. 그 다음에 종가는 900원, 시가는 1,000원 이렇게 가는 겁니다. 근데 만약에 이 그래프가 이렇게 가가지고 가령 이렇게 해서 1,200원으로 끝났으면 고가가 곧 종가일 수도 있겠죠. 이렇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.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는 상한가와 하한가가 있는데요. 상한가와 하한가는 뭐냐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가격에 오를 수 있는 제한, 상한폭이 있고 내릴 수 있는 하한폭이 있습니다. 그래서 상한가는 전날 종가랑 대비해서 30%까지밖에 못 오르고요. 그 다음에 하한가는 전일 종가랑 대비해서 30%까지밖에 못 떨어집니다. 그러니까 가령 주식이 100원이었다 봐요. 그러면 제일 많이 올라도 그날 하루에 130원이 되고요. 그리고 아무리 많이 떨어져도 70원 이하로는 못 떨어지게 해놨습니다. 이게 상한가와 하한가예요. 근데 2015년까지는 15%였다가 이때 30%로 바뀌었습니다. 그럼 왜 이런 가격 제한폭을 돋냐면 일단 주식의 공정한 가격을 형성하고 또 급격한 가격 변동 때문에 주주들이 피해를 못 있게 이런 안전장치를 해놓은 겁니다. 물론 이런 제한폭이 없는 나라도 있고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.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주식시장에는 이런 제한폭이 없어요. 근데 한국하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제한폭을 뒀습니다. 자 그리고 상종가하고 하종가는 뭐냐면 상종가는 그날의 종가가 상한가로 끝나면 상종가고요. 하종가는 그날의 종가가 하한가로 끝나면 하종가예요. 여지껏 들었던 가격 중에서 제일 행복한 게 바로 상종가죠. 그쵸? 요거. 자 그러니까 요거를 그림으로 한번 보면 천원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그 주가가 그날 미친듯이 올라가지고 좀 떨어졌던 미친듯이 올라서 상한가까지 딱 올라갔어요. 여기선 더 이상 안 올라간다고 그랬죠? 그래가지고 쭉 가가지고 1300원으로 종가를 형성하면 요 종가가 곧 상한가 아닙니까? 그걸 뭐라 그래요? 상종가라고 합니다. 상종가 하루에 30%를 오른다는 게 정말 꿈과 같은 얘기입니다. 요즘에 이자, 정기예금 끼켜봐야 1년에 얼마 봅니까? 그렇죠. 1년에 1.5% 그런데 하루에 30% 오른다? 정말 꿈과 같은 얘기죠. 여러분들 주식 투자 같은 거 하셔가지고 이 상한 끝까지 내 주식은 오를 거야. 이런 투자하지 마시고 그냥 공부를 열심히 하시기를 제가 추천드립니다. 그런 행운은 우리에게 웬만하면 잘 안 찾아오거든요. 아셨죠? 주식, 그러니까 이런 거 공부해가지고 난 주식 투자해야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주식 시장에 대한 상식을 많이 알아야죠. 그래서 우리는 순수하게 공부하는 방향으로 나가자고요. 아셨죠?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